핑크퐁 핑크퐁 공룡유치원 뇌애완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프리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집 화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? 우와 오늘 만나볼 알은 아주 커다란 줄무늬 알이네 이 엄청나게 큰 발자국은 누구 거지? 흠... 이 무겁고 커다란 알에선 어떤 공룡이 나올까? 알이 진짜 진짜 무거워서 땅에 금이 갔어 공룡이 너무 커서 안 보이잖아 잠시만 기다려봐 우와 커다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긴 목이 정말 멋있어 아하 너 지금 배고프구나? 내가 맛있는 걸 줄게 응? 고기는 싫어? 그럼 채소는? 와 신기하다 난 채소 싫어하는데 우리집에 먹을거 진짜 많아 많이 많이 줄게 아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초식공룡이라 고기를 안 먹는구나 에? 아직도 배가 고픈거야? 잠깐만 응? 왜 안먹지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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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귀냄새! 안녕? 난 불이야 먹는게 제일 좋아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? 그렇다면 핑크퐁 공룡유치원으로 놀려와 응? 으악! 구독! 구독! 어! 아! 구독번째 눌러줘! 기다려주세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